세급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